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 하나를 갖고 또 오늘 캐스트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면서 강의에서 좀 니들이 이런거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이런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제 방법론을 안내하면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게 이제 소위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애들은 당연히 할거라고 예상하고 선생님이 계획을 이제 이끌어 가는데 선생님 경험상 여러분들이 잘 안하더라구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한다라는걸 알아버렸어요 그치?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이 잘 안하는구나 그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정규 커리가 아닌 테마 특강을 그치? 테마로 꼭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능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거야 도움이 꼭 되는데 말해도 자꾸 스스로는 잘 안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그러려면 일단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교재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교재를 딱 받아보면 정말 이건 교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래요 그래서 올해 그게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 오늘은 그 첫번째 1탄이 완료가 돼서 캐스트에 섰습니다 그죠? 일로와서 네 드디어 어 수능 테마 특강 수능에 필요한 어떤 주제를 잡아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네 학생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스스로 안하니까 승진이가 도와주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중에 이제 오늘 1탄은 네 수능에 필요한 도용의 모든 것 네 수필 또 뭐 네 그래서 그 그렇잖아 우리가 항상 핑계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항상 핑계돼요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개념 코드 실천 코드 기출 코드 지금 진행하면서 이미 수학원에서 상과 감수 배우면서 수능에 일단 도용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하나의 문제지만 그 한 문제의 효과가 되게 클 거예요 그 한 문제를 맞추느냐 뭐 맞추느냐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게 또 한 문제라는 보장도 없어요 더 놀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에겐 그냥 필수죠 필수죠 사실은 물론 학통 선택사들도 선택 과목 자체에서는 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거나 공통을 잘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상과 감수 정리하면서 나름 정리도 해줬고 그치? 그리고 이제 더 정리를 했으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 직접 그려보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용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놀았던 내가 좀 노셨어요 그죠? 근데 거의 다 노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수능에 그동안 나왔던 평가에 나왔던 그림들을 다 전부 다 펼쳐보고 이 그림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도용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를 다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돌고 돌아 다 돌고 돌아서 스무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딱 스무 가지로 그래서 야 이 스무 가지만큼은 애들한테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스무 가지의 어떤 테마를 잡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테마를 상징하는 그림을 다 일러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네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연습을 시키는 거야 문제 없어요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 푸는 거 아니고 도용을 딱 보고 나서 네가 이 도용이라면 뭘 느껴지? 뭘 생각하지? 어? 뭘 그려야 되지? 그렇잖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도용의 가장 기본은 결국 뭐야 원래 유클리드가 말했죠 도용의 기본은 점과 선이라고 수능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수능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수능에 도움이 되는 승진이가 말했죠 뭐라고? 도용의 기본은 각이라고 각 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각에 대해서 출발했을 때 아니 각이 보이면 참 좋은데 어느 날 각이 안 보여 네가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 보조선을 그어서 결국은 보조선 싸움이잖아 아니 도용을 어떻게 하면 보조선을 남들은 잘 그는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보조선을 맨날 못 그지? 남들이 단번에 그어서 푸는데 나는 왜 열 번을 그어야 되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래 그걸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쓰였던 기본적인 어떤 중학도행에 나왔던 것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과하지 않아 강의가 길지 않아 딱 선생님이 고 20가지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도용아 너 나와 이런 거지 서른 개의 문제가 다 도용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심으로 떠오르게 돼 그게 진심으로 떠오르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테마를 집중해서 갈 거야 이게 1탄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우리 또 들어가면 또 이런 테마로 여러분도 훈련시키기에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교재로 따로 제작을 해서 집중 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첫 수능에 필요한 도용의 모든 건 수필 더머 소커더머 아닙니다 수필 더머 좀 기억해줘 그리고 제발 따라와줘 따라왔을 때 확실히 도용에 갑자기 나 선생님 도용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도용 문제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 이럴 거야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문제 막 풀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나왔던 도용에 대해서 도용을 파헤치는 거야 도용을 그런 걸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래서 항상 상징적인 도용이 있고 그에 따른 결론부가 이런 도용 나면 앞으로 너 어떻게 행동할 거야 행동의 역 정리하는 거죠 그죠? 길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창해서 막 강의가 너무 길고 이렇지 않아요 아마도 강의는 컴팩트하게 딱 그치? 짧게 등장할까 여러분 부담이 없을 거야 테마 특강조차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치? 부담 느끼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 강의에서 만날게요 2탄은 비밀 2탄 3탄 비밀 아직은 비밀 1탄이 먼저 수능에 필요한 도용의 모든 것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2탄에서 또 한 번 더 캐스트에 또 쓸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에서 만나요 Bye Bye 바이바이